와우 10.7회 정말 많이 배우고 참사 잘한다 자 이제 문장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니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뭐다 라고 얘기해주는 걸 쭉 배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What's this? 그렇죠 What's this? 어 이거 뭐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물어준지 궁금할 때는 What's this?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What's는 뭐의 줄임말이고 What's is What's는 무엇을 줄여서 What's is What's is What's is What's의 뜻은 무엇 무엇인지 궁금할 때 쓰는 거 보고 What's is의 뜻은 이다 이다 이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 뭐 어떠어떠하다 뭐뭐이다 란 뜻도 있고 어디 어디에 있다 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묻는 문장이니까 이니 이니 여기서 무엇이니 그래서 what is 혹시 집으로 뭐 이니 이니까 이니 이니 이것은 무엇이 있습니까? 디스의 뜻이 뭐죠? 이다 그럼 이즈는 뭐하죠? 이다 이즈는 뭐하죠? 디스의 뜻은 이것이죠 이거 단어 할 때 디스 안나왔나요? 디스의 뜻이 뭐지? 어 나왔어요 디스의 뜻이 뭐래 단어 할 때 어 이봐요 갈게요 가지고 갈 필요 없고 여기 다 있으니까 디스의 뜻은 이것이죠 가까이에 있는 것 하나를 디스로 가르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디스의 뜻은 이것이죠 디 이라는데요? 그래 이것 이라는 뜻도 있고 디스북은 뭐에요? 디스북 국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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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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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디스북 하면 이 책이죠 이 책 이 책 이 책 이 책 이 책 이 책 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책이에요 이 책은 좋다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서 디스의 뜻은 뭐에요? 이거 이거 또는 이 이렇게 잘했죠 가까이도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? 라고 묻고 싶으면 그 다음에 어 이건 바나나에요 어 바나나 바나나 이즈는 뭐의 두림말이고 it is it is의 두림말이고 it is의 두림말이고 그거 그것이죠 그거 is의 뜻은 있다 오케이 있다라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나요? 이다라 뜻도 있고 여기서는 무엇입니까? 이다 그것은 바나나 이다 이게 아닌 거죠 it is a banana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더니 왓츠 디스 왓츠 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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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의 뜻이 뭐였어요? 이 여기서는 이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? 이것은 왓 입니까 라고 묻는거죠 왓츠 디스 무엇입니까? 그랬더니 그것은 바나나 이다 뭐라 그래요 이다 바나나 이다 바나나 이다 바나나 이거 뭐지? 파란색도 있어 어? 가만히요? 뭐지? 뭐 때려받고 이다 블랙 이다 네 오케이 바나나 바나나 오 바나나 오케이 이것은 무엇인가요? 왓츠 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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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파인애플이에요 응? 이것은 파인애플 어 여기가 어 파인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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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발 이상해졌다 두 번 파인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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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에요? 한 개 한 개니까 어 파인애플 어 이것은 무엇인가요? 이것은 키위입니다. It's a kiwi. 그리고 파인애플은 누구니? 파인애플이죠. 파인애플은 트로피컬 음식이고 그것은 달고 안쪽은 노랑색이다. 한번 읽어볼까요? 파인애플은 트로피컬 음식이고 수익하고 옐로우 인사트. 이것은 무엇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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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자, 여기서 무엇인지 궁금할 때 What. OK. 그래서 너의 취미는 무엇입니까? What is your hobby? What is your hobby? What. OK. 그리고 빨기는? Strawberry. Strawberry. 좀 쓰기 까다로운데요? 어려워요. OK. 좀 연습해야겠네요. 처음부터 잘 안 들리는데요. 스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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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로베리. 그래서 얼린 쌀기는 맛있다. 라는 방법을 해볼까요? 스트로베리스 are delicious. 그렇죠. 스트로베리스 are delicious. 맛있겠다. OK. I think so. 키위는? 키위. 키위죠.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. 키위는 비타민C. OK. 그래서 리치. 리치. 그리고 바이타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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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키위는 리치 인 바이타민C. 키위는 리치 인 바이타민C. OK. 리치였어요. 비타민C. OK. 배는 뭐였더라? 폐. OK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폐고 그것은 폐는 하얗고 달달합니다. OK. Okay, favori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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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그 다음에 fruit. Fruit. White. Sweet. Sweet. My favorite fruit is the pear. It's white and sweet. My favorite fruit is the pear. It's white and sweet. What are you doing? I don't care. I don't know. Let's go. I want to do same TIM and see the vapor. Okay, you're one of the only one like this. Always stay.